저희 직원들이 한 30명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 얘기하면 루마니아의 병원에 가서 병상 5개 우리가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우리가 직원이 앰브란스로 픽업을 해서 병원에 와서 진료하고 검사하고 모시다 드려요 우리 직원들은 앰브란스 안에 바이러스 환자랑 하루에 8시간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발령을 낼 수 없어서 자원자들이 가고 있어요 그 친구들 출장 가기 전에 집에서는 환송의 가족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전쟁하듯이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단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박수는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쳐주려면 화끈하게 쳐주지 뭐 이래요